음영집을 만나서 사랑으로 결혼할 거야. 죄송해요. 괜찮으세요? 얼른 애인 만들어서 데리고 와. 찾았다, 내 사랑. 찾았다, 내 사랑. 혹시 그때 평점 앞에서... 옆집 비어있다는 이상은...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친으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봐요? 아, 안녕하세요. 죄송하지만, 곤란한 애가 같습니다. 지금 나 피한 거야? 그 자존심 상해. 에이! 왜 나 꽝이야, 치해수 없고. 못 보도 나한테 관심이 1도 없는데. 부르실, 괜찮아요? 좀 도와주세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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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카범이에요. 저, 저, 저 골카범이에요. 저, 저, 잡았으면 제발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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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지금 여기까지 왜 쫓아왔어요? 걱정되세요! 그니까 앞으로 좀 피하지 말아요, 알겠죠? 셋, 셋까지 나아 진짜 선 넘어요 넌... 꿈 파는 게 맞아, 꿈이 있었는데 나한테 좋다고 할 건 좀 편의점에서 그쪽 처음 봤을 때부터 소문에 보냈어 휴지, 왜 오재이를 모르게 하지 않으나 너 알지? 내가 얼마나 성몇이 좋아하는지 근데... 근데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 제가 기억이 못 할 수가 있나 구체해보이다가 얘기 안할렸는데 그날 밤 충동적으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잊지 못하게 해줄게 쟤쟤 사랑이야 누구일지도 보고싶고 땀만요 다행 생각만 해도 가슴에 막 구체해보이니 귀여우세요 귀엽다고요? 성원 씨 정말 섹시한 거 같아요 저도 편의점에서 진영서 시청했을 때 부서 잘심이 썼습니다 성원 씨한테 또 바라는 거야 You know I want you It's not a secret I try to hide But I can't have you We'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It's not a secret I'm not a secret We're bound to let you go And this is where I went to bed It's not a secret It's not a secret